어제 더불어민주당 3명의 현역 의원이 전격 탈당을 했습니다. 원칙과 상식 모임,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무소속 의원인 이원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처음 해보시죠. 네, 처음 해보죠. 어떻습니까? 무소속 의원, 오늘이 1일차인가요? 2일차인가요?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납니다. 27년 됐더라고요.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 지가. 오래 하셨으니까 정치. 알겠습니다. 어제 그런데 영상 보니까 중간에 좀 우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약간 눈물이 좀 나던데요. 1997년도에 김재경 대통령 선거 때 이번에 정권교체 못하면 내가 천추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로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까지 중앙당 당직자부터 해서 한 번, 단 한 번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제가 민주당을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런 결론은 그 현장에 서다 보니까 이게 이원욱이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부터 소외가 다 떠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너무 화석화됐다. 이 시대가 변했는데 지금도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해서 우리 편이 아니면 전부 악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 아직도 민주주의가 안 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국민은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돼서 걱정이다. 어떤 국민은 안 돼서 걱정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갈등이 깊어지고 점점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데 정치는 이걸 해소할 능력이 잃어버렸다. 특히나 2030 세대들은 지지할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스태프들도 다음 선거 때 누구를 찍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상황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것부터 좀 짚어보죠. 지금 원칙과 상식 세 분이 요구했던 게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 설치 요구인데 이재명 대표는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을 거라는 거는 대부분 다 예상이 됐던 거고. 그런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중제안을 내걸었었다고 해요. 조기 통합 선대위. 그런데 이거를 거절하셨다는 거거든요. 네. 언제쯤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홍익표 원내대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를 통해서 저는 직접 듣지 못했고 다른 의원들 저와 가까운 의원을 통해서 이런 중제안을 우리가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죠. 그거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아니었고. 저는 그랬습니다. 의원님 의원님께는 다른 주변의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 조기 통합 선대위. 잠시 후 저희 홍익표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어서 제가 문헌을 볼 건데 다시. 이 조기 통합 선대위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는 바꿀 생각이 없다. 그리고 얼굴을 좀 바꿔가지고 선거를 치러보는 거 같다냐. 그다음에 이재명 최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좀 선대위에다가 좀 넘겨서 최고위원회 권한을 좀 축소하면 어떠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대위에 소위 말하는 원칙과 상식도 좀 들어가고. 그것까지는 아니었고요. 통합 선대위라고 그러게. 네. 그러니까 그거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까지는 저희한테 전달된 바가 왔고요. 어찌됐든 통합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제 세력들의 의견들을 추천을 받기는 하겠죠. 그런데 왜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저희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의 열금만 바꾸겠다. 공천은 다 해놓고. 이거는 그러면 공천은 내가 다 해놓고 만약에 선거가 실패한다면, 패배한다면. 아니야. 선대위 때문에 진 거야. 나는 선거 실패와 성공에 책임이 없어. 성공하면은 내 거. 실패하면은 넌 때문에. 이렇게 예상이 됐고요. 그러면 완전히 꼼수하느냐. 지금의 사당화를 만든 주체, 강성 팬덤들과 개딜들에 의해서 그리고 강성 유튜버들이 당을 지배하는 이 주체를 만든 게 누구냐. 그건 결국 이재명 대표인데 그거는 보호하고 나머지 그걸로 꼼수를 패겠다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제 혹시 탈당 이후에 민주당에 잔류하고 있는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전화를 받거나 그런 것 좀 있으세요? 격려도 있을 수 있고 비난도 있을 수 있고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비난하는 분들은 전화는 안 했고요. 그렇겠네요. 격려나 아쉬움을 남긴 전화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당 전에도 만류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미안하다. 나도 안타깝지만 내 마지막 외통수인 것 같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막을 수 없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나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 간의 병상에서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면서 진짜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징계에 대한 절차와 가이드라인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 친명이면 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징계하더라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최측근 의원과 문자를 통해서 그것도 병상에서 주고받을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이거는 진짜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이게 뭐가 달라.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당내 중진 사선 의원. 아니 당내 중진이 아니죠. 정확한 시스템 내에 있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당에서 어떤 당직을 맡고 있거나 사무총장하고 그 얘기를 그런 거를 주고받았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당직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깝다라고 하는 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건가요? 징계의 시스템이 있는데 윤리감찰단이라고 하는. 그런데 당대표 입장에서 여러 의원들한테 의견을 좀 구해보거나 조언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되세요? 조언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가이드라인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근택 변호사는 징계에 어떤 식으로 나올 거로 예상하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윤리감찰단에서.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더 강한 징계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형근택 변호사 얘기랑 좀 관련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윤영찬 의원이요.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32분 전에 나 못 나갑니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그런 보도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의원님. 의원님 언제 아셨어요? 어제 저 기자회견 때 장면을 보면 의원님도 기자회견장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아셨던 것 같은 느낌을 좀 받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강혹스럽다 뭐 이런 표현들로. 물론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30분 전에 얘기를 했고요. 공식적으로는 30분 전에 맞다? 네. 그럼 오보가 아니네요 그 보도가? 그 보고는 아니니까. 자기가 sns에 올렸으니까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전달을 했고요. 그게 이제 공식적인 거고. 저한테는 일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 이틀 전 밤에 전화나가지고 정말 나 고민이 크다. 뭐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월요일날 탈당하기 하루 전날 저희들이 분주하게 설득도 해보고 논의도 해보고 했었죠. 윤영찬 의원은 왜 잔류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윤영찬 의원이 판단할 문제고요. 본인이 어떤 속내를 밝혔을 거 아니에요? 같은 동지들은. 실존적 고민이었습니다. 실존적 고민. 내가 문진왕을 나가는 게 맞아요. 남아있는 게 맞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얘기했던 가장 큰 고민이었고. 내면의 세계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 고민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거기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존적 고민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그냥 공천이 떠오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문제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말씀하시는. 확실하게 그 전 문제입니다. 고민이 시작된 거. 왜냐하면 저 형근택 부위원장 발언이 보도되고. 그거는 월요일 오후고요. 그렇죠. 운짜메시지가 나온 것도 월요일 얘기고. 월요일 오후고. 저한테 최초에 전달한 건 일요일 오후고. 그러면 형근택 변호사가 징계를 받아서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 될 수도 있다는 게 알려지기 전에 이미 윤영찬 의원은 탈당에 대한 잔류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세게 있었다니까요. 울먹이면서까지 전화했으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모 방송에 나가서 진행자께서 저한테 확실하게 탈당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고민이 크다. 어떻게 27년 동안 있었던 당을 탈당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고민 없이 그냥 마음대로 쉽게 판단하겠냐. 저 또한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내일까지도 탈당의 현장, 기자회견의 현장에 갈 때까지도 아마 그 고민이 끊임없이 될 것이다. 그런데 윤영찬 의원이 어저께 이런 전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지금. 그거 방문 스크립트 보면 나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형근택 변호사의 그 발언이 언제 그 발언 자체가 언제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같은 지역에서 있었던 상대 경쟁자의 동선들은 대부분 다. 그 문제는 그만하시죠. 나머지 할 일 많은데 할 얘기.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윤영찬 의원의 그런 잔류 결정은 존중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쉽습니까? 아쉽고 존중하고. 둘 다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윤영찬 의원의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추가 탈당할 가능성? 추가 탈당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요? 생각이 또 한 번의 자세가 또 바뀌었다가 또 바뀌었다가 또 바뀌었다가 이러면 너무나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풀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결정일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지만 저희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나 제 정당 모든 대력들한테. 아니면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윤영찬 의원이 잔류를 선택한 시점이 좀 사실 타이밍이 묘하잖아요. 그 현근택 변호사 문제랑 엮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더민주 혁신의 뭐 이런 곳에서는 원칙과 상식이 아니라 뭐 공천과 생존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해서. 저는 전형적인 오비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비일학. 까마귀 날자 뱃 떨어지더라. 우연이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탈당하시죠? 네 오늘. 그러면 같이 하십니까 원칙과 상식이랑? 원칙과 상식은 어떤 입장입니까? 아니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저희의 최종 목표는 국민을 도와주는 정치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탄핵연대를 한번 탄핵연대 세력을 복원해보자. 예전에 96년 7년 초까지 있었던? 2000. 그거를 이제 최종 복원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대 양당은 싸울 테니 표를 달라 뭐 이러는 건데 저희는 국민을 좀 도와주는 정치에서 할 테니 표를 달라 이러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 때 특히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진영 논리가 극대화되면서 이념 논리가 이념이 지배하는 정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그 이념 전쟁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양극단 정치 혐오 정치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제 세력들이 다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양극단의 혐오 정치가 아니고 이념을 넘어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정당 제 세력들이 다 모여서 새로운 정치 틀을 만들어보자. 이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명은 가칭은 원칙과 상식으로 정해졌다는 제가 보도는 봤고요. 맞죠. 그럼 원칙과 상식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거죠. 기반이 돼서 여러 제세력들과 함께 하신다는 건데 일종의 제3시대 빅텐트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저희 밑으로 다 들어와라 이거 아니고요. 우리 원칙과 상식 의원들 세 명의 의원들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음을 비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만약에 당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너네들 출마해 그러면 출마해. 아니면 다는 험지가 그러면 험지가겠다. 아니면 출마하지 마라 그러면 출마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다 마음을 비워놨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마음 비우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혐오 정치를 극복해야 되겠다는 제 정당이나 사회단체 시민 일반 개인까지도 다 들어와서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 못해가지고 거기에 다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 이거를 빅텐트를 치고자 하는 거죠. 저희가 야 우리 밑으로 들어와 이게 아니고 우리는 마음 비우고 있으니 같이 논의해보자.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면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랑 같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잠시 언급하셨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사실은 개혁신당은 보수 정당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잖아요. 이낙연 신당하고 또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나는 바가 아니고요. 결정나지는 않았겠지만 가능성이. 그러니까 n분의 1입니다 다. 이준석 신당.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현대.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제 정당이 함께 모이는데. 그 생각이 다르다면 이낙연 신당도 안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래요? 네. 그럼요. 이준석 신당이 그 생각이 갔다면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양양자 한국의 희망인가요? 거기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개혁신당. 갇힌 개혁신당의 천안원 위원장이 어저께 보수적 색채 일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달라. 뭐 이런 메시지를 내서. 그러면 만약에 개혁신당하고도 원칙과 상식을 같이 한다고 하면. 사실 출발점이 다른 정당인들이기 때문에 좀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좀 하잖아요. 그 부분을 극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에 아니면 국민까지도 가장 갈등의 극심한 갈등이 인연 갈등이거든요. 인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수적 색채 일부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고요. 이제는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천안원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저는 불평등 구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임금 불평등,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65만 원. 중소기업의 정규직은 55만 원.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3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100만 원과 35만 원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천안원 위원장이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하는 역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도 보수적 색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테니 당신들도 진보적 색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달라. 이런 의미시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다른 당 대표가 됐죠. 이재명 대표 어제 퇴원 후의 첫 번째 메시지가 죽임의 정치를 끝내야 된다. 나부터 성찰하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퇴원 후의 첫 일성은 어떻게 들으셨죠? 그 말이 진짜 진정성 있는 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태도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징후의 정치를 만든 장본인이었거든요. 그거를 먼저 살펴보는 게 성찰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을 성찰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도 아니죠. 그런데 성찰하려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혐오 정치의 운상인 개딸이나 강성 유튜버와 단절. 거짓 약속을 번번이 뒤집는 뒤집어왔던 거짓 약속에 대한 사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체포동의안 포기 번복. 그다음에 선거법을 병리평으로 회개하겠다. 그다음에 또 아마 병리평으로 만약에 현재대로 치러진다면 위성정당 만들 꼼수를 또 펼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보여주는 게 그 혐오 정치를 없애는 그러한 자기부터의 성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가 없는 거죠. 그냥 좋은 말 한마디만 따고 나서 나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신뢰성이 가는가. 이제 신뢰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과하는 이러한 장치인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정봉주 전 의원이 강북을 출마 선언했잖아요.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내부총질 의원 당을 대표 못한다. 민주당답지 않은 의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객 출마 선언했거든요. 이거 친명계 비명계에 대한 자객 공천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자객 출마다? 그럼 전형적이죠. 원래 정봉주 의원이 활동해 왔던 것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에서 자기가 충분히 도전한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봉주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지역구를 옮기는 것도 그렇고 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천준호 의원 지역구에는 안 옮기고 하필이면 이른바 비명계 대표주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겠습니까? 완전 자격이죠. 박용진 의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강원도당 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우영 전 위원장. 알겠습니다. 양문석 경남도당 위원장 했던 이런 분들이 다 전해천한테 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자객 출마. 친명계의 자객 공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